1. 평균 길이 1M 권수천외의 솔레노이드 코일에 비투자율천외 철심을 넣고 자속내도 1WBM2를 얻기 위해 코일에 흘려야 할 전리는 몇 A인가? 1번 2. 정전 에너지 전속내도 및 유전상수 입실로날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전속은 매질에 축적되는 에너지가 최대가 되도록 분포된다. 3. 전기 쌍극자에 의한 등전 이면을 극저표로 나타내면? 3번 4. 유전체에서 변이 전류를 발생하는 것은? 4. 전속내도의 시간적 변화 5. 면전하 밀도가 로우HCM2인 무한히 넓은 도체판에서 아랫만큼 떨어져 있는 점의 전개의 세기 VM은? 2번 6. 무한히 넓은 두 장의 도체판을 DM의 간격으로 평행하게 놓은 후 두 판 사이에 VV의 전압을 가한 경우 도체판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은 몇 NM2인가? 3번 7. 일반적으로 자구를 가지는 자성체는? 2. 강자성체 8. 그림과 같이 평행판 콘덴서에 교류전원을 접속할 때 전류의 연속성에 대하여 성립하는 식은? 3번 9. 그림에서 N100CM, S는 10CM2, MUS는 100, N은 1000회인 회로에서 전류 I는 10A를 흘렸을 때 저축되는 에너지는 몇째인가? 4. 이파이 10. 맥스웰의 전자방정식에 대한 의미를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4. 자기는 발산하며 자극은 단독으로 존재한다. 12. 전자파의 전파속도 미터 매초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4. 유전율과 투자율의 고배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5. 액체 유전체를 포함한 콘덴서, 용량이 CF인 것의 VV에 전압을 가했을 경우에 흐르는 누설전유는 몇의인가? 1. 13. 환상철심의 권수 3000A의 A코일과 권수 200크인 B코일이 감겨져 있다. A코일의 자기인덕턴스가 360mH일 때, A, B 두 코일의 상호인덕턴스 MH는? 2. 24 14. 강자성체의 자속밀도 B의 크기와 자화의 색이 J의 크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2. J는 B보다 약간 작다. 15. 그림과 같이 B 두 자율이 뮤 S1, 뮤 S2인 각각 다른 자성체를 접하여 놓고 세타일을 입사각이라 하고 세타일을 굴절각이라 한다. 경계면에 자아가 없는 경우 미소 폐곡면을 취하여 이곳에 출입하는 자속수를 구하면? 2. 16.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리터 M인 정육각형 회로에 전류 IA가 흐르고 있을 때 중심 자계의 세기는 몇 IM인가? 3. 17. 그림과 같이 면적 SM2인 평행판 콘덴서의 극판간의 판과 평행으로 높게 D1M, D2M 유전율 입실론 1FM, 입실론 EFM의 유전체를 삽입하면 정전역량 F는? 1. 18. 두 개의 길고 직선인 도체가 평행으로 그림과 같이 위치하고 있다. 각 도체에는 10A의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이격거리는 0.2M일 때 오른쪽 도체의 단위 길이당 힘은? 2. 10-4NM 19. 패러데이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4. 전자유도에 의하여 회로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자속 세교수의 시간 변화율에 비례한다. 20. 대전된 도체의 특징이 아닌 것은? 2. 가우스 법칙에 의해 내부에는 전화가 존재한다. 21. 용량 30NVA 33-21KV 델타Y 결선 변압기에 차동 보호 개전기가 설치되어 있다. 이 변압기로 30NVA 부하의 전략을 공급할 때 부하에 설치된 CT의 결선 방법과 CT 전류로 가장 적합한 것은? 4. 결선 6.8A 22. 그림과 같은 전력 개통에서 에이저에 설치된 차단기의 단락 용량 MB는? 2. 50 23. 송전선로에서 이상전압이 가장 크게 발생하기 쉬운 경우는? 2. 무부하 송전선로를 괴로하는 경우? 24. 3000kW 역률 80%의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변전소의 역률을 90%로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전력용 콘덴서의 용량 KVA는? 3. 약 800 25. 각 수용가의 수용률 및 수용가 사이에 부득률이 변화할 때 수용가군 총합의 부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2. 부득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한다. 26. 원자로에 사용되는 감속제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3. 원자의 질량이 클 것 27. 장거리 송전선로는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를 취급하여 회로를 해석하는가? 3. 분포 정수 회로 28. 송전선로의 고장 전류의 계산에 영상 임피던스가 필요한 경우는? 3. 일선 질압 29. 조상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4. 이상전압으로부터 선로 및 기기의 보호 능력을 가진다. 30. 송전 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송전선의 단락 및 질압 전류도 증가하여 개통의 여러가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들의 경감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2. 발전기와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작게 한다. 31. 비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VV 결선이 가능하다. 32. 일선의 저항이 15메가, 리에턴스가 15메가인 삼성 송전선이 있다. 수전단 전압 60kV, 부하영률 0.8, 부하전류 100A라고 할 때 송전단 전압 KV는? 2. 63. 33. 6.6kV 고압 배전선로에서 질압 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치 않은 것은? 1. 과전류 개전기 34. 6.6kV 60Hz, 삼상 삼선식 비접지식에서 선로의 길이가 10km이고, 일선의 대지 정전 용량이 0.005mfkm일 때 일선 질압 시의 고장 전류 IGA의 범위로 오른 것은? 1. IgE 35. 고압 고온을 채용한 기력발전소에서 채용되는 열사이클로 그림과 같은 장치선도의 열사이클은? 4. 재열재생사이클 36. 유역면적이 4.000KM인 어떤 발전지점이 있다. 유역 내의 연 강우량이 1,400mm이고, 유출기수가 75%라고 하면, 그 지점을 통과하는 연평균 유량 M3세크는? 2. 약 133 37. 기저 부하용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발전방식은? 4. 원자력 38. 전력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4. 과도극한 전력 39. 결선의 3상 3선씩 배전선로가 있다. 1선이 지락하는 경우, 건전성의 전이 상승은 지락 전에 몇 배가 되는가? 1. 3 40. 직렬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의 이점이 아닌 것은? 4. 수전단의 역률을 개선한다. 41. 다음 안에 알맞은 내용은? 1. 1 무부하, 2 무여자 42.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기자 중성축이 이동하여 주자속이 증가하고 정류 잡힌 사이에 전압이 상승한다. 43. 전격 5KW 100V 50A 1500rpm의 타여자 직류 발전기가 있다. 계좌전압 50V, 계좌전유 5A, 전기자 저항 0.25M이고, 러시에서 전압 강화는 2V다. 무부하시와 전격 부하시의 전압차는 몇 V인가? 1. 12 44. 유도 전동기의 2차측 저항을 2배로 하면 최대 토크는 몇 배로 되는가? 3. 변하지 않는다. 45. 사이리스터의 레칭 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4. 사이리스터가 턴혼하기 시작하는 전류 46. 변압기의 성층 철심 강판 재료의 규소 함유량은 대량 몇 퍼센트인가? 3. 4 47. 1차 전압 3300V, 권수비가 30인 단상변압기로 전등 부하의 20A를 공급할 때에 입력 KW는? 1. 2.2 48. 단상변압기에서 전부하의 2차 전압은 100V이고, 전압 변동률은 3%이다. 1차 단자 전압 V는? 2. 2060 49. 동기 전동기에서 감자작용을 할 때는 어떤 경우인가? 1. 공급 전압보다 앞선 전류가 흐를 때? 50. 이방향성 3단자 사이리스터는 어느 것인가? 4. 트라이의 51. 삼상 분권정류자 전동기인 실학의 전동기의 특성은? 1. 1차 관선을 회전자에 둔 삼상 관선형 유도 전동기 52. 삼상 유도 전동기가 경부하에서 운전 중 일선의 퓨즈가 잘못되어 용단되었을 때는? 4. 전류가 증가하여 운전이 얼마동안 계속된다. 53. 유도 전동기의 2차 효율은? 3. 1S 54. 15kw 삼상 유도 전동기의 기계손이 350w 전부하시의 슬립이 3%이다. 전부하시의 2차 동손은 양몇 W인가? 2. 475 55. 65. 60hz 6급 10kw인 유도 전동기가 슬립 5%로 운전할 때 이 차의 동손이 500w이다. 이 전동기의 전부하시의 투크 KGM은? 2. 약 8.5 56. 동기 발전기의 병렬 운전 중 여자 전류를 증가시키면 그 발전기는? 4. 역률이 나빠진다. 57. 터빙 발전기의 냉각을 수소 냉각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4. 반폐형으로 하기 때문에 이물질의 침입이 없고 소음이 감소한다. 58. 브러쉬레스 DC 서보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3. 기계적 시간 상수가 크고 응답이 느리다. 59. 변압기 결선 방식 중 삼상에서 육상으로 변환할 수 없는 것은? 4. 우드브리지 결선 60. 다음 안에 알맞은 내용을 순서대로 나아야 한 것은? 1. 온 턴 온 스위칭 전력 손실 61. 특성 방정식 이 부족 제동을 하기 위한 값은? 2. 델타 1 62. 페루프 전달함수 의 극의 위치를 루프 전달함수 GH의 이득 상수 K의 함수로 나타낸 기법은? 1. 근괴적법 63. 다음 진리표의 논리소자는? 1. 노르 64. 그림과 같은 블록선도에 대한 등가 종합 전달함수는? 4. 65. 의 극점과 영점은? 4. ±J-2와 무한대 66. 의 나이티스트 선도를 도시한 것은? 3. 67. 상태 방정식 X는 X 플러스 BR 인 제어계의 특성 방정식은? 4. 68. 샘플러의 주기를 티라할 때 S 평면상의 모든 점은? 6. Z는 EST에 의하여 Z 평면상에 사상된다. S 평면의 좌반 평면상의 모든 점은 Z 평면상 단위원의 어느 부분으로 사상되는가? 1. 4. 69. 물체의 위치, 각도, 자세, 방향 등을 제어량으로 하고, 목표각지 의미의 변화에 추종하는 것과 같이 구성된 제어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2. 서보기고 70. 어떤 제어계의 전달함수? 에서 안정성을 판정하면? 1. 안정하다 71. 그림에서 단자 AB에 나타나는 전압 VAB는 몇 V인가? 2. 약 4.3 72. 회로에서 단자 A, B 사이의 교류 전압 200V를 가하였을 때, C, D 사이의 전위차는 몇 V인가? 3. 56. 73. 블록선도에서 C는 R 라면 전달함수 G는? 4. 1. 74. 선로의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W의 옴, 병렬 어드미턴스가 Y는 G 플러스 JWC일 때, 선로의 저항 R과 콘덕턴스 G가 동시에 0이 되었을 때, 전파 정수는? 1. 75. 그림과 같은 사단자 망에서 정수 행렬은? 2. 76. RL 직렬해로에? 인전압을 가할 때 제5고조파 전류의 식욕 값은 4대인가? 1. 약 625. 77. 의 역 라플라스 변화는? 2. 4T 플러스 32-2톤유 78. 대칭 3상 사선직 전력계통이 있다. 단상 전력계 2개로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 전력계의 값이 각각 다시 301W 및 1327W였다. 이때 역률은 약 얼마인가? 4. 0.34. 79. 다음 회로의 역회로는? 3. 80. 저항 R 인더컨셀, 콘덴서 시의 직렬해로에서 발생되는 과도현상이 진동이 되지 않을 조건은? 1. 81. 철탑의 강도 개선에 사용하는 이사시 상정하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2. 자굴하중 82. 220V 저업전루의 저연저항은 몇 애몸 이상이어야 하는가? 2. 0.2. 83. 애자사용 공사에 의한 고압 옥내 배선에 사용되는 연동선의 최소 지름은 몇 애몸인가? 3. 6. 84. 옥내 방전등 공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4. 관등회로의 사용전압이 고압이고 관등회로의 동작전유가 10A를 넘는 경우는 제1종 적지 공사를 할 것. 85. 저압 옥내 간선에서 분기하여 전기사용 기계기구에 이르는 저압 옥내 전로에서 저압 옥내 간선과 분기점에서 전선의 길이가 몇 애몸 이하인 곳에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1. 3. 86.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구성체가 강관으로 구성되는 철탑으로 할 경우, 각종 풍압화중은 몇 파의 풍압을 기초로 하여 기산한 것인가? 3. 1255. 87. 태양전지 발전소에 시설하는 태양전지 모듈 전선 및 개폐기, 기타 기구의 시설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3. 전선은 공층 단면적 1.5mm 이상의 연동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세기 및 굴기의 것일 것. 88. 과전류 차단기로 시설하는 퓨즈 중 고압 전로에 사용하는 포장 퓨즈는 2배의 전격 전류 시 몇 분 안에 용단되어야 하는가? 4. 120. 89. 직류 전기철도에 선택 배류기를 시설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4. 강제별류기를 설치하여 전식에 의한 장애를 방지할 수 없는 경우 선택 배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90. 제3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은 몇 오메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는가? 3. 100. 92. 금속덕트공사에 의한 저압 옥내배선 공사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금속덕트는 늦게 1.0mm 이상인 철판으로 제작하고 덕트 상호간에 완전하게 접속한다. 92.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지선의 시설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1. 지선의 안전율은 2.5mm 이상일 것. 93. 저압 옥내배선의 사용전선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3. 사용전압 400V 미만인 경우 전광표시 장치에 사용한 단면적 0.75mm 이상의 연동선. 94. 백열전등 또는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옥내전로의 대지전압은 몇 V 이하여야 하는가? 3. 300. 95. 발전소에 시설하여야 하는 계측장치가 아닌 것은? 2. 주요 변압기의 영율. 96. 변전소에서 154kV급으로 변압기를 5개의 시설할 때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하는 울타리는 울타리의 높이와 울타리에서 충전 부분까지의 거리의 합기를 몇 댐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3. 6. 97. 중성선 다중 접지식으로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때 2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이를 전로로부터 차단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 사용전압 2만 2900V인 특고압 가공선선과 식물과의 이격거리는 몇 댐 이상이어야 하는가? 2. 1.5. 98.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지중전선을 직접 매설식에 의하여 매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깊이를 몇 시의 미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2. 60. 99. 개기용 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시설하는 접지공사는? 4. 특고압인 경우 제1종 접지공사 5. 저압 옥상전선로 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선과 옥상전선로를 시설하는 조영재와의 이격거리를 0.5M로 하였다. 6. 제1종 접지공사